안녕하세요. 기독교학 입문과정 2021년 졸업생 손영은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동독치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느에미아 교수님들의 강의를 틈틈이 찾아보는 소소한 즐거움이 있었는데 기독교학 입문과정이 온라인 강의가 개설되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반갑고 기뻤습니다. 오태신앙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저에게 신앙은 당연한 것이기도 했지만 삶의 중심이라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 대한 고민도 늘 함께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지낼 때에는 나름대로 여러 강의나 세미나에 찾아다니곤 했는데요. 해외에 살면서 일하는 엄마로 주부로 사는 삶에서는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느에미아 온라인 강의는 이런 저에게도 큰 기회와 혜택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신학 공부의 문턱이 높지 않아서 감사했고요. 강의의 커리큘럼과 교수지는 공부에 흥미를 붙일 수 있는 큰 매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좋았던 부분은 성경을 볼 때 스스로 익숙하다고 느껴져서 잘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넘어갔던 의미들을 잠깐 멈춰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많았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신학이 텍스트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일상과 주변의 모든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서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이런저런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며 같이 호흡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겐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교수님들께서 던져주시는 다양한 주제로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법으로 접근해보는 다양성을 배울 수 있어서 또한 좋았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니 아쉬운 점이 문화적 차이와 여러 배경 때문에 신앙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누에미아를 통해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주부님들 같이 누에미아에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